안녕하세요!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뭐야? 이게 멸치액젓 아, 액젓? 그걸 2컵 이걸로 2개를 이렇게 이렇게 두개 간장 진간장 그건 진간장? 네 진간장 신왕촌 진간장 이걸 두컵도 두어 이렇게 또 한컵 더 이렇게 두컵 그리고 매실을 한컵 부어 음 매실도 많이 들어가네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컵 붓고 이걸 또 커브에다 부어서 아 그게 담금주 할 때 쓰는 소리구나 좀 독한거 음 그것도 한컵 가득 붓고 또 식초 식초 식초는 이걸로 반 부서야지 음 한 250 300ml 정도 되네 음 원래 그게 500ml인데 지금 좀 더 많은데 350ml 정도 음 여기다 부어 그렇게 잘 섞어주고 음 그래서 이게 물이 안차면 이게 소주 담근 소주 물은 들어가면 안돼 이걸로 이제 좀 더 부어주면 돼있다 음 고추를 망에 담고 아 꼭 망에 담아서 해야 돼? 그러면 안 뜨고 좋아 아 그래 이걸 저런 데서 돌을 주워야 되는데 물론 누르려면 힘드니까 그래도 그 돌이 안 눌러지면 더불어 음 고추가 뜨면 안좋잖아 아 양념에 푹 담궈놔 담궈놔 다 담궈놔 감자 당근 담궈놔 참기름 고추가 다 담궈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담궈놔 다 담근주가 있어 음 맛있네 나는 이렇게 하면 맛있으니까 이렇게 하는거지 간장 양념장 딱 들어갔네. 딱 내가 간암을 해봤지. 이러면 되겠다. 이래놓으면 다 물이 잠겨. 이게 숨이 죽으면서 딱 물이 잠겨. 가득 잠긴다고? 잠겨. 양념장에? 이렇게 눌러놓으면 이러면 됐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따 먹어? 1년 내내 먹어. 해꽃이 나올 때까지. 근데 얼마 있다가 부터 먹을 수 있어? 한 3개월. 응. 한 3일 있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게 물이 이게 간이 되면은 차분하니 숨이 절여지지 않아. 고추가. 응. 딱 맞네. 통도. 아, 좋다. 아주 조사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놔둬.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놔둬? 어. 이제 어느정도. 발효가 되면. 이렇게. 김치가. 아니. 고추가. 어느정도. 이제 숨이 콱. 자아지면은. 노랗게 떠.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다 넣으면 돼. 아. 밖에 놔뒀다가. 응. 눌러지라고. 이렇게. 눌렀어. 아. 고추. 한 일주일 됐나? 응. 어. 이렇게 눌러놨구나.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줘야지. 아. 가만있어봐. 노랗졌네. 응. 응. 노래졌어. 응. 응. 왜 노래져야 돼? 노래져야지 먹지. 아. 가만있어봐. 좀 꺼내볼게. 얼마나. 어떻게 됐나. 이게 노래져도. 간이 배야지. 간이. 너란히 여기가 톡톡. 불어야지. 맛있어. 아직 안 됐구나. 비워볼까. 이거 굉장히 매운 꽃이야. 청양꽃이요. 근데 왜 먹어. 아. 더 익어야지. 아. 매워. 더욱 소원해. 아직 안 익었어. 아. 응. 이래 뒤집어 놔 다시. 이제 뒤집어 놔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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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고?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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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눌러놓는구나. 이렇게. 동네쟁지게. 눌러놔야지. 응. 일 년이나. 돼야 먹겠구만. 매워서. 매우. 매우. 좋아한. 우리 사람들이. 아주. 되게 좋아하겠네. 응. 꺼내려고. 아. 고추. 고추. 이게 벌써. 두 달 반이 지났어. 3개월 다 되면 먹어. 간대면. 응. 응. 근데 이렇게 해놨었지. 눌러놨어. 이거 이제. 그런 주머니는 안 빼고. 그냥 여기서 꺼내야지. 주머니. 아. 이거는 매운 고추. 그때. 네. 고추. 그것은 무슨 고추야? 이거는 안 매운 거. 아 안 매운 거, 큰 거. 응. 아주 잘 익었네. 이렇게 돼야지 끈이어야지 간장 좀 부어야지 이제 이리 놔 이렇게 아주 맛있게 익었네 이제 먹어봐 응 이렇게 아주 맛있게 익었네 응 맛있게 익었네